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리인벤트 리캡 온라인 컴퓨터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 에벤지스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고요. 우선 2022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에는 지난 12월에 있었던 AWS 리인벤트에서 출시된 주요 신규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 주요 테마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AWS에도 꽤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2006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시작했으니까 만 15년이 되는 해였고요. AWS 리인벤트 행사도 2012년부터 시작해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AWS는 스토리지 서비스인 아마존 S3와 가상 서버 서비스인 EC2를 시작으로 현재 200여 개의 폭넓고도 깊이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빌딩 블럭인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라베이스부터 데이터 분석, 모바일, 미디어 서비스, 인공지능 다양한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어떤 기능이라도 AWS에서 찾아서 레고 블럭 조립하듯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200개 이상의 서비스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서비스의 95%는 고객 여러분의 피드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마존의 CTO이신 버노보 교수 박사님께서 키노트에서 이렇게 많아진 게 여러분 잘못입니다. 라고 농담을 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것만 알아서 배우시면 됩니다. AWS의 많은 서비스는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지는지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유명한 갈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바로 잘 동작하는 복잡한 시스템은 잘 동작하는 더 간단한 시스템에서 진화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든 간단한 시스템이 처음에 잘 동작하면 좀 복잡해져도 여전히 잘 동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AWS에서는 이런 잘 동작하는 간단한 시스템을 프리미티브라고 부릅니다.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요리로 따지면 들어가는 재료와 같은 것이고 취향에 따라서 재료를 잘 섞으면 맛있는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차나 자동차, 트럭, 레이싱, 카 모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부품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 레버, 바퀴나 축 같은 건데요. AWS에서는 SQS, S3, EC2 같은 것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을 잘 조립하면 고객이 딱 원하는 맞춤화된 솔루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리미티브 재료들은 완전히 새로운 AWS 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끔 저에게 AWS 서비스 명이 아마존이 붙은 것과 AWS가 붙은 것의 차이가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마존이 붙은 것은 독립적인 운영 블럭, 즉 프리미티브 서비스고요. AWS가 붙은 것은 프리미티브 서비스를 연결하거나 관리 및 운영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 서비스 역시 다양한 AWS 프리미티브 서비스를 엮어서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AWS 레이크 포메이션은 데이터 레이크 구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AWS 서비스를 통합한 것입니다. 기존의 여러 서비스를 직접 설정하고 관리하는 일이 어렵다고 고객들이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새로운 서비스는 데이터 보완,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데이터의 자동 검색, 태깅, 카달로그 구성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AWS 앱 러너는 인프라 경험이 없는 백엔드 개발자가 대규모로 컨테이너화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API를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완전 관리형 서벌리스 컨테이너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AWS 파게이트나 ALB, 라우터 53 같은 서비스를 잘 조합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AWS 앰플리파이는 프론트엔드 웹 또는 모아일 개발자가 AWS에서 풀스택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AWS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React나 Vue.js, 플러터 기반 앱을 배포할 수가 있죠. AWS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손쉽게 API를 만들거나 서버 측 코드 작성 또는 데이터베이 설정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필요시에 빠르게 간단한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문제는 프론트엔드 개발은 여전히 매뉴얼 작업이 많고 또 백엔드와 연결이 어렵습니다. 써보신 분들이 계속 그런 불평을 하고 계세요. 이런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AWS 앰플리파이 스튜디오를 이번에 선보였습니다. 이 앰플리파이 스튜디오는 자동으로 피그마에서 만든 UI 설계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React UI 코드로 변환을 해줍니다. 앰플리파이 스튜디오에서 개발자는 UI 고성 요소를 백엔드 데이터와 시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개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앱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AWS 서비스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은 이렇게 고객의 피드백에 따라서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WS 림벤트에서 나타난 서비스 동향을 다섯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폭넓고도 깊이 있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 노력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AWS 서비스인 아마존 EC2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15년적인 2006년도에 AWS가 스토리지 서비스인 아마존 S를 출시하고 또 가상 서버 서비스인 아마존 EC2를 미리 보기로 출시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M1 스몰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타입 하나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2007년도에 공개 배탈을 시작하면서 3개의 봄용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을 했습니다. 15년이 흐른 지금은 봄용 컴퓨팅 최적화, 스토리지 최적화, 메모리 최적화 그리고 고소년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475개가 넘는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맥OS 개발자를 위한 맥용 인스턴스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는 아마존 EC2 M1 맥 인스턴스를 미리 보기로 출시했습니다. ARM 기반의 M1 인스턴스는 iOS 및 맥OS 애플리케이션 빌드 배포에 유용하고 기존의 X86 기반 EC2 맥 인스턴스에 비해서 최대 60% 더 나은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합니다. 맥 미니를 끼워서 만든 인스턴스 타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AWS에서 2013년도부터 나이트로라고 하는 네트워크용 칩셋을 만들어왔어요. 네트워킹이나 버추얼 머신 관리 도구를 별도 칩셋으로 분리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계학습 모델 훈련, 추론 용도의 맞춤형 칩셋 그리고 ARM 기반의 인스턴스 칩셋인 그래픽톤도 개발해 왔습니다. 고객들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성능을 드리기 위해서 기술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고요. 덕분에 ARM 기반의 그래픽톤 칩셋을 탑재한 인스턴스는 EC2 뿐만 아니라 아마존 RDS, 오로라, 다큐멘트 DB, 메모리 DB, 넵툼 같은 데이라베스 서비스뿐만 아니라 EMR, 오픈서치 서비스, 엘레스텍 캐시 같은 데이터 분석 저장 서비스에도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벌리스 컴퓨팅 서비스인 AWS Lambda와 서벌리스 컨테이너 서비스인 AWS Pargate에도 그래픽톤2 지원이 시작이 됐고요. AWS Lambda 함수를 실행할 때 34%의 높은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리멘트에서는 AWS에서 설계한 차세대 ARM 칩인 그래픽톤3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픽톤3 칩은 일반 컴퓨팅 워크로드의 경우 그래픽톤2보다 평균 25% 정도 빠르고 또 좀 더 컴퓨팅 많이 사용하는 부동소수증 계산이나 ARM화, 기계학습 워크로드에도 두세 배 정도의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나 더 낮은 전기를 쓰고요. 일반적으로 ARM 기반 아키텍처가 고성능 컴퓨팅이 잘 안된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그걸 깨워버렸죠. 이번에 그래픽톤3를 기반한 EC2 인스턴스인 C7G라는 것을 미리 보기로 출시를 했습니다. C7G는 일반적인 워크로드에서도 그래픽톤2보다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X 같은 웹서버는 60%, 노드.js에서는 37% 그리고 레디스 같은 잇몸의 캐시에서도 25%의 성능을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출시되면 꼭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픽톤3가 기계학습 워크로드에도 이용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기계학습 워크로드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모델 훈련입니다. 훈련용 데이터를 반복해서 모델을 만드는데 모델은 수많은 변수가 있는 수학 공식이고요. 모든 수학 공식은 일반적으로 부동소수점 숫자가 많은 큰 행렬을 사용합니다. 모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를 사용해서 모든 변수에 대한 최적의 개수를 찾는데 이를 파라메타, 즉 매개의 변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출원입니다. 훈련된 모델을 사용해서 새로운 입력에 대한 예측 또는 출원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 모델 훈련과 출원 모두 컴퓨팅 인프라가 사용되고 이를 클라우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원하는 도구가 즉시에 제공이 되어야 하죠. 기계학습 모델 출원을 살펴볼 때 레스넷 50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배치마킹을 해본 결과 기존의 그래픽톤2보다 그래픽톤3 칩셋이 4배 정도 빠릅니다. 칩셋을 설계할 때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계산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B 플러스 16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모델 훈련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트라이리늄이라는 최적화된 전용 칩셋 계획을 미리 알려드렸고요. 이번에 TRN1이라는 인스턴스를 미리 보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동영상 분석, 사기탐지 같은 기계학습 모델 훈련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TRN1은 최대 800기가 BPS 네트워크 대역고를 가진 인스턴스라서 최대 10만 개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울트라 플러스트를 구성해서 대용량 모델 훈련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기계학습 모델의 크기, 즉 파라메타의 숫자를 보면 왜 이렇게 거대한 모델 훈련용 인스프라가 필요한지 아실 수 있는데요. 2012년도에 알렉스넷의 파라메타가 2600만 개였는데 2019년에 버트 모델이 10억 개, GPT2가 100억 개, 그리고 GPT3는 1조 개가 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훈련용 하드웨어도 2년마다 성능이 2배 또는 3배로 증가하고 있고요. TRN1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V100 GPU 기반의 P3 인스턴스보다 3.75배 정도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도 이 슈퍼 컴퓨팅은 당연한 게 되었죠. AWS는 마침령 기계학습 칩셋에 대한 가그만 투자를 하는 동시에 다양한 선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델 훈련을 위해서 엔비디아 GPU나 인텔 하바나 등 고객이 원하는 인프라를 고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모델은 GPU에서 잘 동작하고 어떤 건 인텔 하바나에서 잘 동작을 하거든요. 모델 추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컴파일러 프레임업 모델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옵션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첫 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AWS는 여전히 레가시와 싸우는 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메인 프레임을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4, 50년 전에 나온 프레임폼인데 코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전설적인 이야기 같은 건데요. 요즘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대개 메인 프레임에서는 유닉스 그리고 리눅스 이런 식으로 물리장비를 전환을 하는데 몇 달 또는 몇 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인 프레임에서 클라우드로 한방에 옮길 수 있을까요? 메인 프레임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싶은 고객을 위해 AWS 메인 프레임 모더나이제이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몇몇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본 결과 개발 테스트 배포도구 세트와 메인 프레임 호환 런타임 환경을 사용해서 메인 프레임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최대 3분의 1로 단축되었음을 확인을 했고요. 이 리플랫폼이나 리팩토링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메인 프레임 호환 EC2 런타임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기존의 코볼 코드를 컨테이너 또는 서브리스 함수 기반의 자바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마도 EC2를 예를 들어서 맥 인스턴스부터 맞춤형 칩셋 개발 그리고 대용량 기계 학습 그리고 메인 프레임 마이그레이션까지 다양한 기술 혁신을 깊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클라우드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AWS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 기능을 클라우드에 도입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개 IP 기반으로 인스턴스를 띄웠는데 이때부터 클라우드 내에서 더 복잡하고 투명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리지와 서브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도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개발 테스트 프로덕션 환경 이런 각 환경들을 네트워크로 손쉽게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정말 다양한 네트워크 컨텐츠 배포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가상 서버 네트워킹부터 전 세계적인 글로벌 컨텐츠 배포 구성도 할 수 있고요. 또 AWS 리전간 VPC를 서로 연결하거나 전용선 연결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온프러미스와 클라우드 VPC 연결도 가능합니다. 엔드포인트 간 VPN을 통해가지고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전 세계적인 AWS 네트워크 백본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 세계에 지사, 사무실, 공장이 있는데 그냥 글로벌 사내망을 AWS에 구축하면 어떨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 강영 네트워크를 구축,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AWS 클라우드 1 서비스를 미리 보기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클라우드 1은 온프러미스 데이터 센터, 사무실, 공장 같은 각각 클라우드 리소스를 한 번에 연결해가지고 글로벌 사설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요. AWS 백본에서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암호화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AWS 리전을 선택을 해가지고 부서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리해가지고 민감한 리소스를 격리하고 필요한 규정 준수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무실, 공장에 대한 두 개의 세그먼트를 만들고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각각 다른 세그먼트하고는 통신을 할 수가 없게 할 수 있고요. 이 서비스는 통신사, 시스템 통합회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완 개발 파트너사들과 함께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1 같은 서비스는 AWS가 가진 신뢰성 높은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업계 표준으로 입증된 지역 기반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인 26개의 리전, 그리고 1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되어 있는 84개의 가용성 영역, 그리고 310개의 컨텐츠 배포 지점 등이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5G 통신사들과 함께 5G망에 빠르게 접속 가능한 20개의 웨이브랭스 존을 만들었고요. 리전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로스앤젤스나 시카고, 애탈란타 같은 대도시 중심의 사용자가 많은 곳은 14개의 로컬 존을 만들어서 더 빠르게 인프라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미국을 넘어서 캐나다,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도 로컬 존이 30개까지 늘어날 예정인데요. 어떤 분은 왜 동북아 지역에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은 네트워크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AWS 서울 리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리전 중에 버지니아 리전 다음으로 4개의 가용 영역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규제나 내부 감사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나 사무실의 인프라를 운영하는 경우에 EC2나 S3, RDS 같은 주요 서비스를 온프라미스에서 직접 실행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AWS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물리장비 42개가 들어가는 렉을 제공했는데 이번에 더 작은 서브 옵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AWS 아웃포스트라는 건데요. 소매점이나 지역 사무실, 병원, 공장과 같은 공간과 용량 제약이 있는 곳에서 AWS 서비스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EC2, ECS, AWS IoT, 그린그레스 같은 기본 AWS 서비스를 로컬에서 운영할 수가 있고요. AWS 콘솔과 똑같은 AWS API 개발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텔 기반의 X86 인스턴스랑 그래픽톤2 기반의 ARM 기반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도 있어가지고 더 경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온프라미스를 넘어서 다양한 센서와 사물인 인터넷 디바이스를 연결해야 되는 경우에 AWS IoT 그린그레스, 프리-RTOS, 또 AWS IoT 코어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RTOS는 인베디드 디바이스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운영체제로 AWS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IoT 그린그레스 같은 런타임도 제공하고 있고 수십억 개의 IoT 디바이스 사이에 수조 개의 메시지를 AWS 서비스로 라우팅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조 산업 현장에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디지털 전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른바 엣지 기반 컴퓨팅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AWS도 재작년에 다섯 가지의 산업용 AI 서비스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모니트론 같은 것은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산업 장비에서 비정상적인 조건이 일어나는지를 감지하는 시스템인데요. 장비에다 센서를 장착을 하고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하면 게이트웨이 장치를 통해서 AWS를 데이터로 전송을 해주고 문제가 있는지를 감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나 산업 현장에서 로봇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목적에 따라 다른 벤더의 로봇을 사용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로봇은 물건을 내려주고 어떤 로봇은 운반을 하고요. 운반하는 로봇도 다른 기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벤더별로 다른 로봇은 시스템적으로 통합을 하기 어렵죠. 결과적으로 개발자는 전체 로봇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에는 잘 돌아가죠.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린 영상 데모는 이번에 출시한 AWS IoT 로봇어라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IoT 로봇어로는 다양한 로봇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서로 다른 공급업체 로봇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로봇과 작업관리 시스템을 공통 인프라로 연결해가지고 로봇의 플릿들을, 많은 로봇들을 최적화해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IoT 기술 중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있는 물리적인 개체, 프로세스를 가상으로 표현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행기 엔진에 있는 센서 등은 이제 가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모델링 혹은 시뮬리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엔진 같은 물리적인 장치에다 직접 테스트를 하기는 좀 곤란하니까요. 새로운 서비스인 AWS IoT 트윈 메이커는 개발자가 건물, 공장, 산업장비 등 생산 라인과 같은 실제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을 더 손쉽게 생성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IoT 트윈 메이커를 통해가지고 장비, 센서, 비디오 피드 또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 트윈 메이커는 데이터 소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또 지식 그래프를 맵핑하고 자동으로 연결하고 데이터가 변경될 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역이 바로 자동차 산업인데요. 이 한 대의 차량에 장착된 첨단 차량 센서가 시간당 최대 202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여러 차량 제조사와 모델을 좀 생각해보면 맞춤형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좀 쉽지가 않죠. AWS IoT 플랫와이즈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데이터를 수집, 변환, 그리고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쉽게 수집하고 표준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능형 필터링 기능을 적용해서 페타바이트 규모의 차량 데이터를 선별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추출을 해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AWS에 있으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원격 진단을 수행도 하고 또 차량 상태를 분석하고 안전 문제를 예방을 하거나 자율주행 시스템도 개선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IoT 환경에서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조 라인을 가진 공장의 로봇, 에어콘, 에스컬레이터, 또 지게차나 배송 차량 이런 게 다 5G망 같은 모바일망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기업망은 주로 유선이 이더넷이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망은 주로 통신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 구축을 하거나 배포하기가 진짜 어렵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프라이빗 모바일 네트워크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AWS 프라이빗 5G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5G망을 구축할 장소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심카드 이런 걸 배송해 드리고요. 받은 걸 설치하고 장비 전원을 켜면 특정 범위 내에 있는 프라이빗 모바일 네트워크를 바로 구성을 자동으로 하고 또 모바일 디바이스에 심카드를 딱 끼우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구축 비용이나 장치당 요금이 없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용량만큼만 지불하게 됩니다. 이 온프라미스와 IoT를 벗어나서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저장 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하드웨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테라바이트급의 간단한 데이터 이동은 AWS 스노콘 같은 휴대전 장치를 쓸 수가 있고요. 폭발 공사 현장이나 해양시추기지 이런 데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크라우드로 전송을 하려면 최대 페타바이트급의 AWS 스노우모빌 엣지 같은 컴퓨팅 저장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헥사바이트급의 데이터를 크라우드로 이동을 하려면 AWS 스노우모빌이라고 하는 데이터 이동 트럭을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AWS 그라운더 스테이션은 인공위성에서 얻은 데이터를 지구로 수신할 때 지상기지국을 임대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전 세계 각 리전에 위치한 지상국으로 위성과 계속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전송받은 데이터를 크라우드에서 바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에서는 올해 가을부터 1500개 위성 네트워크로 강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이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제 우주 인터넷 서비스는 아마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도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AWS는 리전을 넘어서 온프라미스, 사물 인터넷, 엣지, 그리고 우주까지 다양한 하드웨어 장치 그리고 크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히 크라우드가 모든 곳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든지 운영하든지 크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좁혀서 크라우드에서 가장 핫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AWS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서 어떤 혁신을 이뤄내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인공지능 기계학습 서비스의 구현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면 데이터 소스부터 해서 수집, 저장, 분석 그리고 예측을 따로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와 워크로드에 대한 전체 종단간 데이터 분석 예측을 하기 위해서 가장 포괄적인 서비스 세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즘 AWS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핵심 기능을 크라우드 위에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150만 이상의 AWS 고객들이 AWS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계학습 서비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계형 DB 영역을 보면 5개의 강계형 DB 엔진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 RDS, 그리고 아예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강계형 DB에 대한 성능과 가용성을 높여주는 아마존 오로라를 가지고 있고요. 이 비강계형 DB 부분에서도 키밸류 DB에는 다이나모 DB, 문서 형식에는 다큐멘트 DB, 캐싱을 위해서는 엘리스트 캐시, 그래프 데이터는 넵튠,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는 타임 스트림, 그리고 불변 기록이 필요한 원장을 다룰 때는 QLDB, 그리고 칼렴형 데이터는 키스페이스, 또 레디스 기반의 메모리 DB,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성능, 생산성을 제공하는 접합한 도구를 원하신다면 해당 작업에 필요한 특별히 제작된 올바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오로라 ML이라는 기능은 SQL만으로 기계학습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어떤 댓글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감성 분석을 하고 싶다면 아마존 컴프리엔드라고 하는 서비스에다가 API 콜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실렉트 문을 통해서 이 댓글이 실제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SQL문만 던지면 오로라에서 자동으로 컴프리엔드에서 감성 결과를 추출해가지고 데이터를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개발자는 SQL 뒷단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번 리인벤트에서는 RDS의 디버스 그루라는 기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원래 디버스 그루는 운영 데이터의 문제를 감지해주는 AI 서비스인데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문제를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분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어떻게 수정해질지 권고를 해줍니다. 아마존에서 가지고 있는 단연간의 DB 운영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해가지고요. 리소스 부족이나 슬로우 커리 같은 잠재적인 성능 문제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런 기능을 계속 추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에 도움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데이터 레이크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란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에 상관없이 어떤 규모에서도 저장 및 분석이 가능한 단일 저장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AWS에서는 거의 만능의 무제한 저장소인 아마존 S3가 있어서 매우 쉽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저장한 데이터에 대한 추출, 변환, 로딩 작업은 서벌리스 ETL 서비스인 AWS Glue를 사용하면 되고요. 데이터 레이크를 빠르게 구축하고 사용자에 대한 접근 제어를 구성하는 데는 레이크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데이터 레이크 내 접근 권한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데이터 행 또는 셀 수준의 접근 권한 기능과 관리 테이블 기능을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세부적인 권한 관리를 원하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지정된 사용자에게만 지정된 행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SCD 트래젝션을 지원하는 관리 테이블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S3에서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 레이크 포메이션이 자동으로 데이터 충돌이나 오류를 관리를 해서 모든 사용자가 일관된 데이터 뷰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높은 보안 상태로 설정 그리고 접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목적에 맞는 분석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하듭과 스팟 기반의 빅타이트 서비스인 아마존 EMR 그리고 데이터 웨어 서비스인 아마존 레디시프트 그리고 데이터 검색에 많이 사용하는 ELK 스택을 완전 관리용으로 제공해 주는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래스직 서치 서비스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샤드 기반의 아마존 키네시스와 또 파티션 기반의 아마존 카프카를 관리용으로 제공해 주는 아마존 MSK가 있죠. 물론 SQL 같은 간편한 기술로 ETL 작업이나 대화형 커리를 할 수 있는 서벌리스 기반의 AWS 글루 그리고 아마존 아테나를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굳이 서버와 클러스터 관리가 필요가 없는 서벌리스 분석 방식을 최근에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리벤트에서 가장 핫한 발표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의 네 가지 분석 서비스를 서벌리스 기반으로 제공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벤트의 기조연설에서 CEO께서 하나도 둘도 셋도 안에 넷이다. 이러면서 흥분하기도 하셨죠. 이들 서벌리스 및 온 디멘드 분석 기능은 기존의 서버나 클러스터 관리가 필요가 없고요. 샤드 스케일링이나 용량 관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매초 만에 분석 인프라가 자동으로 확장이 되고 워크로드가 없을 때는 바로 축소해서 사용 중일 때만 가금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벌리스 분석 기능은 갑작스런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 관리나 운영에 대한 인력 부담이 좀 많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통합적인 데이터 거버넌스의 마지막 세트는 바로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서비스입니다. AWS는 기계학습 프레임워크 인프라, 기계학습 서비스, AI 서비스 이 세 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모든 빌더를 위한 AI, ML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AI 서비스는 그냥 API 호출만으로도 이미지 인식이나 추천 예측, 예약 언어 분석, 또 산업용 AI, 같은 특화 AI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맨 밑에 있는 ML 프레임워크 인프라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MXNet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맞춤형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이를 클라우드나 클라우드 내에 있는 GPU나 CPU 가상 서버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AWS를 잘 활용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좀 쉬울 수 있는데 일반 데이터 과학자나 ML 엔지니어가 인프라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완전관리용 서비스를 요청을 많이 하시고요. 이것이 중간에 있는 바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2017년에 출시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모든 개발자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완전관리용 기계학습 서비스입니다. 기계학습 과정에 보면 데이터 준비, 알고리즘 선택, 모델 훈련, 배포, 추론 이런 전체적인 개발 생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도구를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서 기계학습 모델을 빠르고 저렴하게 구축, 훈련,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세부 기능을 살펴보면 진짜 많은데요. 작년 한 해에만 50개가 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통계, 편향, 탐지, 그리고 특성 저장, 공유 같은 데이터 작업하고 또 주피터 노트북과 기존의 성능이 검증된 기구축된 모델을 제공을 하는 모델 개발, 그리고 원클릭 모델 훈련과 자동 파라미터 튜닝, 디버깅 프로파일 같은 모델 훈련 튜닝 기능,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원클릭으로 배포하고 호출이 많을 때는 서비스 자동 확장도 가능한 모델 배포 확장 기능 이렇게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이들 기능들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통합 기계학습 개발 환경을 묶어서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기계학습 모델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복잡한 인프라 백단 설정이나 설정이 없이도 통합 개발 환경, 즉 이런 IDE 환경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도 이 네 가지 기계학습 단계 중에 필요한 각각 기능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 데이터 준비 영역에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 플러스라는 것을 출시를 했습니다. 원래 있던 기능에 플러스가 붙었는데 데이터 라벨링 인력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도 고품질의 라벨링 작업을 하는 분들을 아웃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 파일에 레이블을 지정하는 경우에 능숙한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라벨링 가이드만 딱 세팅을 하면 해당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이 라벨링 작업을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 모델 구축 측면에서도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노트북 기능을 추가를 했고요. 범용 노트북에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탐색을 하고 커리를 하고 또 메타 데이터 스키마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도 노트북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델 훈련하고 튜닝 배포 관리 영역에서도 몇 가지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먼저 GPU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커널 수준의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모델 훈련 속도를 최대 50%까지 높여주는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컴파일러를 발표를 했고요. 이 트레이닝 컴파일러는 최신 버전의 텐스플로우나 파이토치와 통합돼 가지고 최소한의 코드 변경으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델을 훈련하고 배포할 준비가 되고 나면 클라우드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이 세이지메이커 임플런스를 레커멘더는 올바른 머신러닝 인스턴스 유형을 추천을 해주거나 오토 스케일링 설정들을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이지메이커 서벌리스 임플런스는 모델 애플리케이션 리소스가 부족하거나 또 가잉으로 프로비저닝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벌리스 엔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기계학습 영역에서도 관리 부담을 좀 줄여주고 또 서벌리스 퍼스트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여정의 다음 부분은 다양하게 만들어진 데이터 모델과 통찰력을 기업 내 조직의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기존의 기술과 도구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야 됩니다. 앞서서 아마존 오로라 ML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유사하게 그래프 DB인 넵튠, 그리고 대화형 커리 서비스인 아테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 레디시프트 등에도 기계학습 기능을 추가해서 일반 개발자나 DBA, 비즈니스 분석가들도 손쉽게 기계학습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했고요.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마존 킥사이트라고 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젠스 시각화 도구가 있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래프나 차트를 만들어주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킥사이트 Q라고 하는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검색창에다가 간단한 문구를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이 뭐냐 이렇게 하면 화면에 그래프를 바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번에 아마존 세이지메이크 캔버스라는 기능을 새로 출시를 했는데 이거는 현업 사용자가 복잡한 기계학습 지식이나 코딩을 할 필요가 없이 시각적 도구를 활용을 해서 몇 번 클릭만 하면 매우 정확한 예측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부서에 의뢰를 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한번 돌려보고 나온 결과를 토대로 실제 현업 부서랑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요. 얼마나 쉬운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S3에 올려놓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분석할 때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는 배송 정보네요. 자동으로 배송 정보를 칼럼으로 분석을 해주고 원리에 예측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배송할 완료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정시에 배송될지 이런 거죠. 정시 배송 예측을 하는 모델이 있으니까 미리 한번 돌려보죠. 돌려보니까 99%의 정확도로 정시 배송 예측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쉽죠? 누구나 ML 모델을 테스트해보고 예측하는 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에 85%의 현업 종사자들이 다음 경력을 위해서 기술 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AWS는 2025년까지 전 세계 2,900만 명한테 클라우드 기술을 교육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AWS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게 있지만 특히 인공지능 부문이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5만 명이 자율주행 딥네이서 리그 같은 재미있는 학습 수단을 통해서 강화 학습을 체험을 했고요. 또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공인인증 과정이 있고 또 아마존 직원에게 제공하는 동일한 커리큘럼의 머신 러닝 유니버스티 같은 프로그램도 무료로 교육 과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다시티랑 협력을 해서 별도 나노하기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협업 개발자가 될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절실하죠. 그래서 이번에 인텔과 유다시티와 협력을 해서 연간 천만 달러의 AWS AIML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료 교육, 장학금 지급, 멘토링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올해 3월부터는 학생용 딥네이서 리그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무료로 기계 학습, 모델, 훈련, 테스트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요구가 진짜 많았어요. AWS에도 프리티어가 있긴 하지만 아직 기계 학습 테스트에는 적합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랩을 이번에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AWS 계정이 없이도 이메일로 가입만 하면 되고 CPU나 GPU 같은 인프라와 기계 학습 프레임워크 무료 저장 공간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세이지메이커로 옮겨서 정식으로 프로젝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리 보기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초대장을 받아서 가입을 하시면 아주 간단한 콘솔이 나옵니다. 다이브 인투 딥러닝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재에 있는 샘플 코드도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각 사용자 세션에는 기계 학습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대 12시간의 CPU와 4시간의 GPU 세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 프로젝트 열기를 누르면 주피터 랩에서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MXNet, XGBoost, 오토글루온 같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와 샘플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기가의 연구 저장 공간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영역의 변화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DevOps의 생산성을 위해서 어떤 도구들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evOps라는 도구는 개발과 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클라우드 기반 개발 환경에서 처음 나온 것입니다. 사실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식을 사실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모든 물리적인 자원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개발자들이 AWS 클라우드 자원을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AWS CLI와 SDK인데요.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AWS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번에 AWS SDK에 Swift, Kotlin, Rust 언어를 추가했습니다.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죠. 프로그램으로 클라우드 자원을 구성하는 방식은 API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서비스 간의 API들의 차이가 있으면 개발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 두 가지 API 모두 람다와 키네시스의 특정 리소스를 가져오고 있지만 하나는 Get 펑션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Describe Stream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죠. 개발자들한테는 좀 더 명시적으로 API를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아래와 같이 의미적으로 Get 리소스라는 단일 명세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AWS 클라우드 컨트롤 API라는 각 서비스 API 명세를 공통으로 입력, 출력, 유형을 만들고 운영 도구를 좀 더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걸 제공을 했어요. 개발자들이 API를 좀 더 통합적으로 구현 가능하니까 좋겠죠. 또 하시코프나 프루미 같은 파트너사들 그리고 AWS 서비스 API를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사들 이런 회사들에는 큰 이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API를 좀 더 쉽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서 저희가 AWS CDK도 만들었는데요.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리소스를 정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CDK를 사용하면 신숙한 언어와 개념, 플래스 메소드 이런 걸 통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직관적이고요.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노드.js로 다이나모 DB 테이블을 생산하거나 S3 버킷을 만든다거나 람다함수를 생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테라폼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서 CDK TF, 그리고 쿠버네티스 사용자를 위해서 CDK ADS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터를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 버전 2가 나왔는데 AWS Construct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AWS CDK 라이브러리의 통합 패키지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각 AWS 서비스의 종속적인 개별 패키지를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자 여러분들이 AWS CDK와 함께 사용할 오픈소스 구성 라이브러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컨스트럭트 허브라는 서비스도 공개를 했는데요. 테라폼이나 쿠버네티스용 CDK나 타이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단넷의 언어별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도 다 검색을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진 CDK 라이브러리가 있으시면 컨스트럭트 허브에다가 이렇게 딱 기여를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개발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또 한 가지 요소가 트러블 슈팅인데요. 대부분 구글을 검색을 하시거나 스택 오픈플로우를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하시죠. AWS에서도 포럼이 있는데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서 이번에 AWS 리포스트라고 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Q&A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분들도 많이 사용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영역은 바로 지속가능성 분야입니다. 요즘 경영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해사되고 있는 하드 중 하나가 ESG 경영 즉 환경,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이런 겁니다. 요즘 모든 기업이 기후변화라는 도전 과제를 공동 책임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업 생존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 센터를 정기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는데요. AWS는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설계에서 운영 성능, 모델링, 서버 사용률, 식필 기능까지 인프라의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4, 5일 리서치라는 곳의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 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보다 AWS가 3.6배 정도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클라우드를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사용량을 80%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 조사 결과에서도 5배 정도 효율적인 것으로 나왔고요. AWS가 향후 몇 년 동안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면 AWS 고객사는 온프라미스 대비 평균 워크로드의 탄소 배출량을 최대 96%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다른 기업들과 기후협약을 공동으로 설립을 하고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운영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를 5년 앞당겨서 2025년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의 풍력, 태양열 등 12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래피톤2 같은 저전력 인스턴스를 설계하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그래피톤2로 만든 C6G 인스턴스의 경우에 이전에 X86 기반의 C5 인스턴스보다 최대 3.5배의 전력 효율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래피톤 기반으로 인스턴스를 옮기는 것만으로 전력 사용량을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2012년 첫 리인벤트에서 아마존 CTO인 버노보게스 박사님은 기조연설 마지막에 불 좀 끄고 다녀라 같은 꼰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시에는 물리 서버 장비를 클라우드로 옮김으로써 필요할 때만 서버를 사용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해라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신 겁니다만 1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아주 명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2년 전 리인벤트에서 저희 인프라 부문 부사장인 피터 디산티스는 최상의 그린 에너지는 아예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AWS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고객과의 공동 책임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설비에 대한 부분은 AWS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여러분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이벤트 기반 서블리스 아키텍처로 구성을 한다면 지속 가능성의 책임을 AWS가 좀 더 책임을 질 수가 있게 할 수가 있어요. AWS 람다는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만 기능이 동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WS는 CPU 메모리 활용에 대한 활용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고 람다 운영 서버들의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모범 아키텍처 사례를 모아서 AWS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운영 우수성 그리고 보안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성능 효율성 비용 최적화에 더해서 이번에 지속 가능성 파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WS는 고객들의 탄소 배출 감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 추적 도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사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자원을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해주고요.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지 가이드와 예측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이래 우리 개발자들이 다 함께 앞장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제가 폭넓고도 깊이 있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메인 프레임부터 기계학습 영역까지 맞춤형 칩셋 개발 이런 거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클라우드의 영역이 온프라미스, 엣지, 사물의 인터넷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 데이터 레이크 등 모든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연결되어서 엔드 투 엔드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AI 기술 자체가 진입 장벽이 계속 낮아져서 누구나 AI 역량을 가질 수 있음을 함께 배웠습니다. 특히 개발자들을 위해서 개발 생산성을 높여주는 각종 도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한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지도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지난 리인벤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실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느낀 것들을 좀 메모해 두셨다가 올해 뭔가를 만들 때 꼭 염두에 두시고 또 AWS가 선보인 새로운 기능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Now Go Build AWS 리인벤트의 모든 신규 서비스 출시 내용은 AWS 코리아 블로그에 한국어로 올려 있고요. 또 행사 기간 중에 진행된 수백 개의 세션 녹화 영상은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끼거나 필요한 신규 서비스 기능이 있으면 좀 세부적인 것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오전과 오후에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세션이 진행됩니다. 이제 오전에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이 이제 누구나 꼭 알아둬야 될 주요 서비스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요. 또 제가 다뤘던 주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출시 소식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꼭 들어주시고요. 또 오후에는 여러분의 직무에 따라가지고 비즈니스 리더분들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들 데이터 과학자들, 데브어스턴 엔지니어들 각 직무에 따라 세션을 선택적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에 열리는 세션 중에 AWS 히로분들이 진행하는 퀴즈 이벤트가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가지고 AWS 한국사용점에서 특별히 만든 AWS 15주년, 또 AWS 리미터 10주년 기념 전천후 바람막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중복으로 참여는 안 되고요. 한 번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년에 보니까 아무래도 오후가 되면 참석률이 좀 떨어지니까 당첨석률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션 종료에는 강연평가에 참여해 주시면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통해서 더 좋은 강연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이 올 한해 여러분의 업무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